1위. 이거 좋아하는 찍고. 오. 하나 더. 빅파이가 아니라. 고마워. 고마워. 아니 하나가 들어가는데. 아니 이건 너가 당연히 잘 어울려. 당연히 그거 쓰는 이유가 없어. 너무 짜증하다. 추워가지고. 아닙니다 그럼.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제가 장면은 아니고요. 좀 어색해 보이거든요. 뭔가 진짜. 전혀 어색함이 없어. 드디어. 드디어 희경 씨 집에 입성했습니다. 아 이거. 진짜 놀랬어. 까먹을 했네. 오다 보니 이곳이었고요. 아주 혼쭐을 하고 있습니다. 밥 먹어 밥. 뭔 인터뷰야 인터뷰. 어디서 벗고 다녀. 형 씨 그럼 다시 한 번 생각해. 다리 아파 뭐. 무릎 저렴 뭐. 이제 시작했어. 네. 시간도 있어 시간도. 내가 하라고 했어. 진짜 콘텐츠 답자 좋네. 듣고 보니까. 죄송합니다. 아 그러네. 듣고 보니까. 못 들은 거 같네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죄송합니다. 아 됐어. 알아봐요 그냥. 이거 어떻게 다 갔어. 세 분 모으세요. 세 분 모으세요. 세 분 모으세요.